아 나 이게 제일 싫터라 이거 카운터 솔직히 치지도 못해 섀도우 트랩으로 몇 번 쳐보긴 했는데 안 쳐져 저거 뭐야 이거 안 보이는데 아 이게 왜 맞아 형이 아 저거 남해로 어떻게 쳐 어 저거 섀도우 트랩조차 힘들어 뭐 어떻게 하면 치겠는데 너무 리스카가 커 카운터 어 어 음? 짜릿하지? 뭐야 pvp야? 뭐야 뭐야 두번째 pvp야?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지? 나 아드 안먹었는데? 이맛이지? 헐 헐퀴 헐퀴 이건 아니잖아 내 쥐 어딨어